눈치챘어? 왜? 눈치챘어? 응? 꼬니? 왜? 꼬니 아가씨? 잘 거예요? 음.. 지금 18시 남았네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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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목요일 했더니 아 머리가 쭉 내려가버려서 머리가 막.. 신자가 í구독하이구 자 자 응 정문의 꼬니 그림 잡아 우리 꼬니 아빠애들은 엄마 아빠 같이 한번 잡으지도 못하는데 응? 우리 꼬니는 맨날 같이 자네 응? 아 이쁘라 응 응 응 빛빛추지마요 우리 꼬니 살거에요 응 그런거야 오 이뻐라 오이구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꼬니 아이고 우리 꼬니 응 응 응 응 응 응 말 시키지마라구요 저는 시간인데요 아이고 하도 편하게 자서 엄마가 엄마가 오이구 이 강직하게 탁 담은 입술하며 콩콩콩 심장 뜨나봐 응 오 귀여워 오 쭉쭉 다리 기지개도 피고 아이고야 우리 눈이 보이나 아이고 이뻐 아가씨 그래 잘자 어 핫 쩝불려 군나 찾아 우리 이...